홈앤쇼핑이 베트남실라 모노그램 꽝남 단항에서 K마켓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로 했습니다. 양측 간 협약 체결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새로운 해외 유통라인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K마켓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의 온오프라인 유통방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안전한 수출, 유통처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홈앤쇼핑은 우수 중소기업들 상품추천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정보 및 상품영상,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수출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K마켓은 홈앤쇼핑이 추천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고 베트남 내 주요 매장에 홈앤쇼핑관을 별도 설치해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의 상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